펌프 헤더를 보니까 라이제이네요? 7000대인가요? 네, 7900대인가요? 남았어요, 메인보드를 센터로 한번 갔다왔는데 그때는 DDR, EZ리버가 계속 불이 켜지고 부팅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보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본 거죠 지금 화면은 뜨네요? 근데 초기화... 풀린 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키면은 계속 이래요? 뜰 때는 아무 이슈가 없어요 끄면은 바로 초기화가 돼요? 재부팅하면 무조건 재부팅만 하면 보드 센터에서 이상 없다고 했다고요? 센터요? 아니면 판매점이요? 센터요 배터리 바꿔보셨어요? 바꿔보진 않았어요 배터리 바꿔려면 다 뜯어야 되거든요 숨어있더라고요 방열판 돼있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오류땜에 큐플래시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아, 하셨어요? 네, 그게 바뀌었어요 네, 그게 바뀌었어요 네, 초기화되거든요 네, 아까 메시지 떴었었잖아요 시브로스 초기화됐다고 보통 이런 경우면 다른 부품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 보고는 SSD랑 파워 CPU 3개거든요 메모리 오버하신 것도 없죠? 전혀 손 안 댔어요 이렇게 재시작하면 풀려야겠네요? 네, 보통은 지금은 넘어가는 것 같네요 아예 파워를 죽이고 해야 되나요? 한번 꺼볼까요? 재부팅은 거의 안 해봤고 아, 껐다 켜보셨어요? 네, 보통 껐다 켰을 때... 저는 안 빼봐도 돼요? 그냥 지금 켜봐도 돼요? 지금은 넘어가네요 증상이 계속 재현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파워를 바꿔보든 해서 어, 되는구나 라고 할 텐데 이게... 코드를 빼 볼게요 조금 이따가 다시 꽂고요 이제서야 워밍업 되네? 느리긴 하구나 그렇죠 풀리네요 바이러스가 풀려 이거는 얘들만의 이슈 같은데 이거 조금만 테스트하면 센터에서 알았을 텐데 보드 문제는... 보드가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컴퓨터 조립을 그래도 많이는 안 해봐서 또 오랜 기간을 썼거든요 제 것 정도 하는 정도로 근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메모리하고 파워하고... 메모리는 제가 바꿔봤어요 아, 바꿔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든 안 하든 보드가 있습니다 근데 뭐... 파워는 아닐 겁니다 SSD일 확률도 없겠죠? 네 SSD일 확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파워 가리면서 SSD 빼죠 어차피 바이오스가 풀리냐 안 풀리냐가 문제지 부팅이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니까 SSD 빼주세요 또 풀리네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보드예요 메모리 바꿔보셨다고 했고 혹시 모르니까 파워 마지막으로 한번 바꿔보고요 그리고 안 되면... Z 가셔야 될까요? 이 화면 사진 안 찍으셔도 되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찍어놓으셔서 이런 식으로 풀린다고 해서 불러주세요 불 들어오는 건 없어요? 불은 들어오죠 뭐 들어왔냐면... 제가 찍으면 될까요? 아, 네 들어와서 찍으세요 디디하는 건가요? 아, 마지막 같은데... 디디하는 건가요? 아니, 마지막 같은데... 부트... 디디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구동중에도 들어온다고요? 구동중에도 들어온다고요? 네 빨간색으로... 네, 빨간색으로... 항상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때... 아, 그래요? 보통 EZ 디버그 LED는 그러지 않는데... 윈도우 구동하고 나면 안 들어오는데... 제가 아까 안 들어오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뭐 그냥... 이거 초기화되는 거는... 그냥 불편하더라도... 그냥 입력하고 그냥 들어가서... 컴퓨터 자주 안 끄니까... 네 그냥 쓰려고 들어갔는데... 하고 있는 중에 계속... 거기... 여기에 뭐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 말고도 혹시 뭐 다른 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볼게요... 어, 쟤 뺄 수가 없다... 순행을 떼야 된다... IOS 타이밍이 또 완전히 또 풀렸네요? 네 배터리가... 개를 떼야 된다고요? 일단 배터리도 볼게요... 다 떼야 되네... 일이 많네... 이게 해결이 안 될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하는 게...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 그냥 Q플래식 그냥 안 먹었잖아... 벅데이트... 네네 그것도 이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뭐...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얘를 빼야 되는데... 이게 뒤에서 빼야 돼요... 네? 보드를 풀어야 돼요... 뒷면에 있어요... 보드를 빼야 된다고요? 네... 보드를 빼야 돼요... 아, 이렇게 만들어놨냐... , 이게 안방해... 어디서... 우리도 쿵스나면 현거자고 깨낸 건데... 이거 미리... 우주쿵스나면... 휴대폰을 얹고... 남용, 배터리가 빠지지... 뭐가 스르르 빠지나...? 뭐... 배터리가 빠져있었나네... 운, 배터리가 빠져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예요... 택배로 많이 왔다가 택했거든요... 혹시 그때... 이렇게 빠지는 것도 문제예요 배터리가 되게 슬슬 빠져요 이게 문제였으면 차라리 좋겠네 배터리가 빠져서 그런가? 차라리 그게 뭐였으면 네 배터리는 뭐 이상 없어요 왜 빠지지? 부러진 건가? 부러졌나? 부러졌네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플라스틱이 살짝 돌출돼서 아마 이게 떡이 걸치게 돼 있을 거예요 일자도라마나 이런 걸로 이렇게 힘주면서 이렇게 빼는 건데 이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빠졌네요 그러면 얘를 높낮이가 얼마큼 되는 거야? 이렇게 맞네 공간이 크네 종이 같은 걸로 누르면 그러니까 뭔가를 눌러서 일단 그리고 센터 들어가면 소비자 과실로 보이겠는데요 왠지 얘가 얘 때문에 그런 거 같네요 그런 흔히 높을 거 같은데요 차라리 그랬으면 시원하게 답이라도 해결이 되니까 누가 잘못했든 간에 할 텐데 아 그럼 얘가 빠지면 그렇게 있을 때는 배터리가 빠지면 있어야 되죠 아 네 맞아요 누르고 있는 거 같죠? 네 누르고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약하게 맞는 것도 문제예요 사용자가 얼마나 빼들이 심하게 뺀다고 뺄 때 부러졌었나 보네요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해결을 잘 됐으면 좋겠네 진짜 잘 될 거 같아요 그죠? 배터리가 빠졌다는 거는 일단 글루건으로 딱 눌러 놨으니까 이거 해결되면 속은 시원하죠 그렇죠 속은 시원하죠 이제 DLS 21도 케이스가 작아 보여요 그래서 부팅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게 이거예요 워밍업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다른 분들 시간 제공하면 뭐 34초니 뭐 40 몇 초니 이거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안 켜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바이오스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종료하고 다시 해 볼게요 자 이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뺄 거예요 코드도 뺄 거예요 코드도 빼요 그리고 1분 이따 켜 볼게요 워밍업 조금 빨라졌네요 예로 안 나죠 예로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로 안 나죠 바로 넘어가죠 된다 여기서 박수이신 분 몇 번 돼요 아세요 그러니까 고로 생각지 않은 메인보드 배터리 접촉 분량 될 거 같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수동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큐플렛이 하는 거는 전원 공급된 상태에서 강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보고요 요렇게 쓰시면 되죠 정찜찜하면 보드센터 들고 가서 그냥 네 근데 기사들이 또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배터리 한번 바꿔 볼까 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알 거예요 근데 저건 뭐 이상 수량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드리겠죠 네 다시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찌 됐든 보드 쪽 문제는 맞는 거예요 메인보드 쪽 문제는 맞는데 다행히 배터리로 해결됐다 전원 들어왔을 때 불도 꺼졌나요 빨간불 그거 지금 제가 한번 켜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윈도우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면 이지디버그는 꺼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이지디버그는 하나의 표시 안내해 주는 표시창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안되죠 잘 되는 거고요 이지디버그는 꺼질 거예요 꺼졌죠 네 네 꺼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안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부하 테스트 하고 하다 보면 CPU 쪽에 가끔 불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요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에라 불이 들어와요 CPU에 빨간불이 보통 저희가 벤치 돌렸을 때 확 줄 때 온도가 100도 찍어 그러면 이지디버그에서 CPU에 빨간불이 쫙 들어와요 또 꺼졌다가 또 쫙 들어왔다가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사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할게요 잘 쓰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도 배터리 배터리 빼 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선생님이 거기서 아이아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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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 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아 네 일이 터질 뻔했는데 뭐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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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데 이걸 다 드러내야 되니까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쉽게 나와서 하지 보통은 나와있잖아요 예전 보조들은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안 가니까 근데 배터리 생각보다 교체할 일이 잦은데 보통 10년 쓴 컴퓨터 있었는데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바꾸기는 해야 돼요 센터 5라는 건가 센터를 바꾸려면 아까 쿠키 영상으로 라이젠 7900 50도 밖에 안 돼요 온도가 되게 낮은 거예요 진짜 일반 공랭으로도 팔라딘 400으로도 되겠네요 이런 느낌이라면 근데 가급적이면 듀얼 쓰시면 좋고 덱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60도에서 65도 온도면에서 좋네요 진짜 많이 돌려도 네 많이 돌려도 된다 당연히 sollen 안 돼 안 돼 근데 포옹 먹거면 아 아니 당연히 많이 보이네 끝났다 그냥 지금 형 지금